우리 애기 너무 잠만 잤다 우리 애기 운동도 하고 해야지 우리 애기 레저 활동 좀 해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애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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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활동하러 가자 옳지 아이고 이쁜 녀석아 이리로 오세요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리로 오세요 귀지깊은 거 귀여워 가자 우리 애기 컴온 제이가 그 욕실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던져 자 걸려들었어 아이가 아이가 귀여워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옳지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도 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세상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우리 애기 슬리퍼 마음부터 뜯고 노세요 자 뜯고 손들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 슬리퍼 자 슬리퍼를 던져줬더니 슬리퍼를 던져줬더니 이렇게 키가 이렇게 키가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두 번 티가 납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라 슬리퍼를 던져줬다 슬리퍼를 던져줬다 뭐 마딱딱이라든지 캣닙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것처럼 제이는 욕실화에 그렇게 굉장히 애착 증세를 보이더라구요 요건 진짜 모르겠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슬리퍼를 던져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애기야 기분이가 좋았어? 애기야 기분이가 아주 좋구나 와우 이야 잘난다 진짜 좋겠다 애기야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 보면은 저도 덩달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어때? 아이고 잘해 이렇게 울었어 애기가 응?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귀여워 슬리퍼를 던져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도 목둑둑 던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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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뒷받침까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잘해 아이고 아이고 발 빠른 거 봐 아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아기 물방기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귀여워 표정 봐 아이고 잘한다 이거 주세요 주세요 이거 가져가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근데 제이가 저렇게 욕실화를 좋아하는 게 이게 욕실에 있는 신발이라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욕실화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좀 궁금증이 드네요 세상에 욕실화를 한 번 가져가볼까 가져가본다잉 가져간다 여기 욕실화 가져왔다 난 간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 쓰레기 컴온 올라온나 세상에 욕실화에 있다 욕실화 욕실화가 침대에 있다 아들아 욕실화가 침대에 있다 아들아 욕실화가 침대에 있다 아들아 욕실화 욕실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현대의 반응 욕실화은 좋아하는 거였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 안하고 이게 그냥 욕실화를 좋아하는 거였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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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